안녕하세요 오늘은 웰컴 투 파라다이즈 좀비들을 때려잡는 게임인데요 한번 가볍게 때려잡아 봅시다 경보를 울렸어요 좀비들이 쏟아져 나올겁니다 자 먼저 위쪽부터 오네요 달려가서 요거있죠 자 다른곳이 공격받고있어요 자 올추 막은거 같은데요 자 2차 웨이브 잽싸게 가서 자 부메랑 1차 웨이브 2차 웨이브 1차 웨이브 2차 웨이브 1차 웨이브 2차 웨이브 2차 웨이브 아래 2차 웨이브 저 양새끼가 올라가 있네 여긴 내 자리야 이 자식아 자 깔끔하게 자 2차 웨이브 막았구요 3차 오겠죠 잠시만 수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안되네요 3차 온다 자 캠프 구출 깔끔하게 막았습니다 그래도 이 게임은 좀비들을 잡아다가 자기 로봇으로 만들어서 관리해주는 게임이에요 생각보다 그래픽이 상당히 좋구요 괜찮습니다 재밌는 것 같아요 일단 스킬트리도 있구요 저는 거의 좀비에다만 올인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웰컴 투 파라다이즈 한번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